네 안녕하세요 도레미 악기 입니다 카시오 CT-X800 CT-X700의 레지스트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기 판매시 한국형 리듬과 음색을 쓰기 편하게 레지스트레이션에다가 메모를 해드리는데요 디스코, 트로트, 슬로우락, 왈츠 이런식으로 순서대로 메모를 해드렸는데 리듬에 따라서 볼륨값이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전화를 받는 경우는 왈츠의 리듬이 볼륨이 조금 작다 이렇게 전화가 조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전원을 켜고 1번 눌러주면 디스코 나오고 2번 트로트 나오고 3번 왈츠 나오고 4번 왈츠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왈츠가 조용한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리듬을 볼륨을 많이 안올려서 이렇게 저장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리듬이 너무 좀 작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4번을 딱 누릅니다 4번을 누르면 리듬이 왈츠가 돼 있죠 이 상태에서 펑션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펑션을 눌러주고 펑션을 눌렀을 때는 이 숫자키가 페이지라든가 엑시트, 엔터 이런 키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펑션을 눌러주고 3번 페이지키를 이렇게 눌러서 넘기다 보면 어컨퍼 볼륨이라고 이렇게 숫자 106, 어컨퍼 볼륨 이런 식으로 나와요 106이 리듬 볼륨 수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이 수치를 적당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127이 최고 볼륨이에요 한번 틀어볼까요 아까랑 좀 틀려졌죠 볼륨이 많이 올려간 상태니까 다 올려놓고 5번을 눌러주면 기본 화면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는 지금 현재 잠깐 동안 볼륨이 올려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을 나중에라도 계속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4번에 다시 저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장하는 방법은 스토어 옆에 있습니다 스토어를 길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4번을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볼륨 값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4번에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을 눌러서 다시 확인해 볼까요 자 크게 나왔죠 4번을 다시 누르면 볼륨 값이 큰 상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멜로디는 키울 수 없냐 멜로디는요 음색에 따라서 음색에 따라서 올갠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약하게 치나 세게 치나 소리가 볼륨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음색은 약하게 치면 약하게 나오고 세게 치면 이렇게 세게 나옵니다 이 곡에 따라서 손가락 터치로 볼륨을 조절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렇게 많이 연주를 하면서 이 터치감을 느끼셔야 터치감에 따라서 볼륨 값이 크고 작고 하는 거거든요 멜로디 볼륨은 따로 이제 올릴 수가 없고 손가락 터치를 이용해서 강하게 해주는 부분은 강하게 터치를 하고 약하게 해주는 부분은 약하게 터치를 해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